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은 인간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심리적 활동으로 깨어있는 동안 억제되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 욕망, 그리고 갈등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특히 암시하는 꿈은 꿈을 꾸는 이의 무의식적 메시지나 미래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꿈은 종종 현실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시작, 위험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암시할 수 있다. 꿈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는 꿈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길을 잃는 꿈을 꾸는 경우 이는 내면의 불안감이나 갈등을 나타낸다. 암시적 꿈은 위험이나 기회에 대한 내적 경고를 전달하기도 한다. 쫓기는 꿈은 현재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상징하며 이는 실제로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암시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꿈이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와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영감을 필요로 할 때 꿈은 암시적 형태로 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꿈에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은 대개 새로운 기회나 관계를 암시한다. 예컨대 낯선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꿈은 변화의 시기를 나타내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의 직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내면의 두려움이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이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흔히 나타난다. 반대로 자신이 무언가를 쫓는 꿈은 내면의 갈망이나 목표 추구의 의지를 상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밖의 백마가 나를 기다려서 백마를 타고 가는 꿈 행운이 따를 길몽, 건강명의 출세의 길이 다 좋다는 암시 문서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꿈 어떤 회의의 안건이 부결되고 유명무실해진다. 불합격, 실패, 불길한 암시가 있겠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본 꿈 큰 이득을 얻고 행운이 찾아올 암시 바다에 있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꿈은 죽음을 암시하거나 외국으로 나갈 일이 있게 된다. 바위 건물 동물 나무 자동차 등에 치이는 꿈 어떤 기관이나 세력단체에 의해서 일거리나 사업이 성취됨을 암시한다. 바위가 공중을 나는 꿈 입지조건의 불안정 상태를 암시하거나 사업의 성공함을 뜻한다. 반딧불이 여기저기에서 깜빡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꿈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되어가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암시한다. 발에서 피가 나는 꿈 결혼할 사람이 주위에 있음 돈 나갈 일이 생겼다는 암시 발이 지늘게 빠져 걷기가 힘들어하는 꿈 현재의 일에 무리가 따르니 재검토나 수정을 해야 한다는 암시 밥이 가득 담겨진 밥그릇을 본 꿈 결혼이나 임신 등을 암시해 꿈 배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얻거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암시적 표현입니다. 뱃속에 피가 고여불룩해지는 꿈 막대한 재물을 축적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번화한 상점가를 걸어다니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꿈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사람의 눈을 끌고 싶어하는 심리 표현이다. 뭔가를 사고 있는 꿈은 당신의 소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벼랑 위에서 무서워 떠는 꿈 일의 어려움이 닥쳐옴을 암시 별빛이 희미하고 어둡게 보이는 꿈 자신이 이루어낸 지위가 흔들려 실직, 불합격, 사업 실패 등 근심 걱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를 받는 꿈 건강에 주의하라는 암시 복숭아 나무의 가지가 열리는 꿈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복잡한 길의 꿈 걱정거리나 고생이 많은 인생을 암시하고 있다. 부모와 싸워 이기는 꿈 재물의 손실을 가져온다. 특히 어머니와 싸우는 꿈은 머지않아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분화구에 가까이에 있어 피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도망할 수 없는 꿈 문제를 회피하고 싶지만 그렇게도 안 된다는 암시를 나타낸다. 브래지어가 꽉 조여 답답해한 꿈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꿈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암시 비싼 가구를 사는 꿈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암시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비행하는 물체에 관한 꿈 비행선이나 기구를 보면 소망 실현이 어렵다는 암시이다. 당신에게는 활력 보충이 필요하다. 빈집에 관한 꿈 일반적으로 애정의 결핍을 상징한다. 집은 몸과 마음 전부를 상징한다. 따라서 빈집, 부서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을시년스러운 집은 애정의 결핍을 암시한다. 사과나 복숭아 등의 둥근 모양의 과일의 꿈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 또한 과일이 잘 익은 상태라면 사랑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고 얼마 되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된다. 파인애플처럼 날카로운 과일, 자극이 강한 과일, 썩은 과일의 꿈은 시련을 암시한다. 사슴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꿈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앞날의 밝음을 암시 사원에 관한 꿈 가족에게 봉사하면 반드시 보답될 것이라는 암시이다. 산속에서 무덤을 발견하는 꿈 이익과 권리를 찾으며 일의 순조로움을 암시 산에 바닷물이 넘쳐 올라오는 꿈 기초에 충실하라는 암시 산에 올라가 무언가를 몰래 묻는 꿈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얻게 될 암시의 꿈 산에서 노루를 잡아서 팔려고 하니 개가 되어 못 파는 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은 되었으나 가정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려다 결국은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산파의 꿈 머지않아 아이를 낳을 예거이다. 만약 독신자가 이 꿈을 꾸면 남에게서 미움받을 것을 암시 상대가 늑대로 변한 꿈 그 상대가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암시 상대방의 배를 터뜨려 죽이는 꿈 어떤 사업의 마지막 결단을 내려 성사시키고 세상에 공개할 일을 암시한다. 새 가구의 꿈 가족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축하할 일이 가깝다는 표시이다. 또한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꿈 누명을 쓰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샘터의 수국이 곱게 피어있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다. 행운, 명예, 상장, 훈장, 경사,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성공 등의 꿈과 희망을 암시한다. 서재에 책을 넣거나 늘어놓는 꿈 성행위에 대한 소망을 암시한다. 서적에 관한 꿈 서적은 정신, 스승, 교리, 진리, 지침, 방도 등을 상징하고 서적 내용과 문구는 사상과 예언 형식의 암시이며 실제의 서적 또는 다른 서적에 바꿔놓기일 수 있다. 선녀가 알몸으로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꿈 모든 잡념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마음을 갖고 참된 인간이 된다는 암시이다. 진리탐구, 성찰, 행운의 여신 등을 상징한다. 소가 배설하는 것을 바라보는 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이 나타난다는 암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이는 꿈 실제로 재해나 우연 돌발적인 사건에 관한 인명구제를 암시한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데서 잠이 깨는 꿈 어떤 일에 관여하는 것뿐 소원 성취 여부는 암시되지 않는다. 손수건에 관한 꿈 타인에게 손수건을 얻는 꿈은 병을 얻을 징조이며 반대로 주는 경우 남성은 사귀는 여성과 이별을 여성은 몸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중 묘할 때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꿈 파트너에게 실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손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꿈 일이 떳떳하지 못하니 빨리 손을 떼라는 암시 송장을 안고 숲속을 헤매는 회사원의 꿈 회사 내부에서 중책을 막고 충실함을 암시한 것이다. 수렁에 빠진 소를 구해내는 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암시 수박을 먹는 꿈 여행을 암시합니다. 수박이 열려있었다면 우연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양버들에 관한 꿈 싹이 트는 꿈이나 푸른 수양버들의 꿈은 희망이 성취되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다만 시들은 수양버들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수정과 크리스탈에 관한 꿈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해소된다. 그러나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정이 깨졌다면 성가신 언쟁을 의미하지만 글라스 같은 가정용품이었다면 행복한 사교생활을 암시한다. 술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사람과 싸우는 꿈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암시 술 취해 아무데서나 자는 꿈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대인관계나 재물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암시 스타킹을 벗거나 입는 꿈 입는 꿈은 자신의 의욕이 넘치는 꿈 벗는 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암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꿈 바람을 피울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골 노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화투를 치자고 하는 꿈 어떤 기관에 청탁한 일에 대한 심사를 할 당사자들이 많음을 암시한다 시체에 절을 하면서 우는 꿈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신문사나 방송국에 관한 꿈 긴급 소식, 깨우침, 사실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성실성, 언론 매체 등을 상징한다 관공서, 출판사, 정보사 등 기타 건물에 대한 암시가 있다 신발을 선물 받는 꿈 교통사고를 조심하라는 암시의 꿈 혹은 초청을 받아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여행을 떠날 꿈 실외 경기장에 있는 꿈 해외여행을 떠날 것을 암시합니다 쌀섬을 등에 쥐고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일거리로 분주다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생산작업을 한다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잘생기고 한 명은 못생긴 꿈 두 가지 일에서의 갈등을 암시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의자의 꿈 생각지 않은 소식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간 꿈 화재에 주의하라는 암시 아파트를 갖게 되는 꿈 가족 간의 분쟁을 암시하고 다른 사람의 아파트였다면 사업상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안경이 벗겨져 눈이 드러나 보이는 꿈 안경이 벗겨져 눈이 드러나 보이는 꿈은 복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운세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외눈 안경을 보는 꿈은 함부로 설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알몸으로 자신이 물가에서 수영하는 꿈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는 암시 알타리무 다발이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사회 조직이나 공동체로서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일사분란한 업무 수행을 암시한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춘다 연구, 발명, 착안, 감상 등이 있다 애인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는 꿈 자신이나 애인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음을 암시하는 꿈 야채를 수확하는 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은 야채는 실망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야채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면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양에게 바치는 꿈 심신이 피로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암시 양지바른 곳에 무덤이 보이는 꿈 신의 덕으로 뜻밖의 경사가 있고 확실한 기룬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북이 공명하게 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재물, 진급, 희소식, 합격, 당선 등이 있다 양파가 보이는 꿈 험난한 인생살이를 암시하는 꿈이다 어떤 경기에 있어서나 꿈속에서 반칙 또는 폭력을 쓰는 꿈 욕구 충족을 뜻함으로 심판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한 현실에서 소원을 충족한다 현실에서의 도피를 암시하고 있다 어린아이를 야단치며 때리는 꿈 아이가 위험하니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어야 함을 암시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보이는 꿈 현재 생활에 근심이 많고 풍파와 죽음을 암시한다 실패, 질병이 생긴다 얼음을 깨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씻으니 물이 따뜻했다고 느끼는 꿈 어떤 타개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일이 성사됨을 암시한다 여러 사람들이 소파에 올라앉는 꿈 동업자, 경쟁자, 협조자 등과 함께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암시한다 여성이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꿈 소유자가 현재 임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여우와 싸우는 꿈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될 암시의 꿈 여자의 유방이 여러 개이거나 유방에서 피가 나 더럽혀지는 꿈 여성이 이 꿈을 꾸면 주위의 남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암시이다 연극에 관한 꿈 자신의 사업이나 소망, 운세 등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거나 남의 일을 대리할 수도 있다 연애 편지에 관한 꿈 시련에 암시한다 자신 스스로 보답받지 못할 사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꾸는 꿈이다 열차가 자신의 앞으로 가까워 오는 꿈 성의 쾌락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심리적인 암시이다 오래된 가구에 관한 꿈 애정 문제를 암시하는 꿈이다 오이를 먹는 꿈 병의 회복 또는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친구가 돌아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리가 되어 있는 오이였다면 사업 면에서 실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오줌이 마려운 꿈 오줌 누는 꿈을 꾼다 그 꿈은 빨리 일어나라고 감성을 재촉하거나 미래적인 일을 암시하는 두 가지 경향으로 해석된다 옷을 입은 채로 수영하는 꿈 반가운 사람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암시 외국인을 만나는 꿈 최근에 건강운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용과 싸우는 꿈을 꾸다가 잠을 깨는 꿈 자신에게 벅찬 과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어려움을 암시한 것이며 정치가 인 경우 정권 또는 당권 투쟁이 치열해져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게 됩니다 용이 공중을 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꿈 국가 최고기관에 몸을 담아 입신양명을 암시하는 꿈이다 용이 상체는 하천에 두고 하체는 바다에 둔 것을 본 꿈 국내적인 사업의 일환이 국외에 뻗어갈 것을 암시한다 원앙새에 관한 꿈 부부간의 화목을 나타내는 새로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함을 암시한다 유명한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뜻밖의 옛 친구나 애인을 만나 즐거운 얘기를 나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유유히 흐르는 큰 강의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길몽이다 부부부의 반응 3 2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